3, 5, 6! 다은쌤의 3D펜 수업, 계란올린 공든탑입니다.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동안 협동해서 계란을 올리는 탑을 3D펜으로 만드는 활동인데요. 진짜 계란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쾌적한 학교를 위해 3D프린터로 출력한 계란을 사용했습니다. 학생들마다 만드는 모양이 제각각인데요. 펜으로 만든 공든탑은 출력된 계란을 올려놓고 10초 이상 버텨야 합니다. 송래초 친구들의 작품들을 좀 더 구경해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주 여러분의 공든탑은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의 공든탑은 어떻게 생겼나요?